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사님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핵심 포인트들 어디에 있다고 보셨습니까? 네, 세 가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는 첫 번째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악용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관세 관련해서 5,555불 관련해서 관세가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러시아와 독일한테 미국과의 관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미 연준 보고 금리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틀 전에도 한번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 영상을 제가 한번 잘라봤었거든요. 직접 확인하고 다시 한번 상의시킨 다음에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신나자고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연준 의장은 아니었을 텐데 기쁘지 않다, 신나지 않다. 그리고 중국이랑 이유를 직접적으로 지목을 하면서 걔네는 떨어뜨리는데 왜 우리 계속 올리냐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면에 숨어있는 분석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부터 먼저 얘기를 할까요?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을 공격을 했지만 여기서 미 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밝힌 의지를 보시면 금리 인상이 빠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통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모든 국가들, 유럽, 일본 등등이 계속 환율을 절하시켜서 중국까지 포함해서 이러면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를 시키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만약에 미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경우에 달러 강세를 가게 되면 이것이 국가 경제에 안 좋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미 연준이 독립성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두 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근원 인플레이션 차트를 한번 보시죠.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거의 1% 급등을 했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0.5% 절반 수준밖에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마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낮춰질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만약 이렇다면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의 멜탑이라고 하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여기와 관련해서 그리고 방금 보여주신 물가 상승률과 근원 인플레이션 추이와 관련된 앞으로의 전망은 잠시 후에 한번 미뤄보기로 하겠고요. 인터뷰 내용 중에서 또 이제 약간 시장이 움츠러들 수 있을 만한 숫자가 나왔죠. 5천억 달러.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속내가 뭘까요? 결국은 중국 보고 좀 천천히 해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팔 비트는 말이죠. 우리 갈 수 있을 때까지 가면 5,55억 불이다. 너네는 감당도 못할 수준이고. 너네는 아무리 가봤자 1,299억 불이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좀 적당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과거의 정권을 얘기하면서, 오바마 정권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 중국이 관세를 계속 올렸는데도 별 어떤 제재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잡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미 중국한테 미국은 자기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변할 것 같지가 않고요. 결국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가 이 부분을 들어주지 않고 있죠. 미국은 위안을 오히려 절하하고 있고. 네, 절하시키고. 그런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렇게 자꾸 가버리면 미국이 중국을 싫어하는 그 방향이 좀 더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중국인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도 미국의 요구를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는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지금 여태까지 나온 것은 페이스 세이빙. 그러니까 시진핑도 뭔가 좀 보여줘야 되니까. 체면이 있으니까요. 체면을 차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했을 것이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 보시면 실질적으로 부양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미중 무역 전쟁 수위는 낮아질 것이고요. 또한 재정 확대 정책이 일어나면서 또 여기서 중국도 멜탑. 그러니까 결국 부양을 하면서 거품 증시를 만드는 현상까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미, 중 둘 다 그렇게 가면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시장. 여기에 중국 시장도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증시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드린 말씀이다. 중국과 관련하면 포트폴리오 짜신 것 중에서 투자 의견이나 매력도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정치적인 이슈이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이 전쟁이 끝까지 간다 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업종이 뭐냐, 중국이. 미국한테.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기차 대체 에너지다. 전기차 대체 에너지는 아마도 미국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월보에 만들면서 중국 주식은 그쪽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CNBC 인터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좀 이상해요. 옛날에는 우방국이었던 그가 EU와는 등을 돌리고 미국이. 러시아가 꼭 우방국처럼 요즘에 뉴스가 들려오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발언들도 그렇게 하고.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결론적으로 독일과 러시아한테 같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고요. 결국 적이 되지 말라라는 얘기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미국과의 사이가 좋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얼마 전에 러시아 내에 있을 수 있는 테러를 미국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좋아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또 한마디를 딱 젖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러시아와 미국이 전 세계 핵무기 90% 들고 있다. 이건 뭐 거의... 트럼프답죠. 네, 트럼프답죠. 그래서 미국 국력을 위해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독일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독일을 보시면 러시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바로 수입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독일한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너는 왜 러시아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셀가스 수입을 해라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는 유럽 시장은 좀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 시장은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유럽을 보고 보면 20년 전에 일본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일이나 프랑스 정도는 초점을 맞추지만 전체적으로 유럽 투자는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종목 선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CNBC 인터뷰를 토파보다 보니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도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저도 브리핑에서 미국의 국채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었고 지난주에는 안금모 편집장 그리고 유동원 의사도 한번 그 표를 갖고 오셨잖아요. 이 얘기를 아마 더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결국 또 하나의 지표가 돼가고 있고 이거를 이제 똑같은 지표인데 해석을 하는 차이는 전문가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사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그리고 관련해서 리포트도 만드셨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악재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내려가는 속도가 이제는 좀 더 더디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0.25에서 0.35까지 올라왔다가 또 다시 0.3 최근에는 조금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0%에 도달하고 난 이후의 시장의 고점 시기가 중요한데 결국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1년 10개월이 걸렸다. 그러니까 거의 2년 가까이 걸렸다. 또한 전 사이클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 10개월이다. 재미있죠. 둘 다 비슷합니다. 그러게요. 결국은 앞으로 0% 도달할 때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나서 또 1년 10개월이니 실질적으로 고점은 아직 멀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 유동성이 유지가 되느냐는 부분인데 이 첫 해를 보고 있으면 정말 유동성이 풍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예대율이 벌어졌던 적이 그렇게 높은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벌어지긴 벌어졌지만 지금 보시면 정말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앞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룸이 정말 많다. 그래서 미국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나 그런데 저 두 부분 버블 있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맞닿아서 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대회인 기업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저렇게 크게 벌어진 걸로 해석하면 저건 좀 무립니까? 아니요. 과거에도 지금 90년대까지밖에 없지만 1970년대, 80년대, 더 더 가서 1800년대까지 넘어가시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바닥 대비해서, 이 거리가 가장 벌어졌을 때 대비해서 얼마 정도 올라가야 고점이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좁아지는 것보다도 그 수준은 결국 10%포인트 이상이어야 됩니다. 지금 겨우 한 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저희는 지금 다컴 버블 시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흥국 시장 위기가 오고 나서의 상승이 중요한데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S&P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올랐냐면 63% 그리고 다우가 45%, 나스닥은 222%가 오릅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멜탑 가능성, 시장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년 말이었을까요? 하반기와는 그래도 스탠스가 좀 바뀌셨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버블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그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시작했죠. 그만큼 시장이 올랐죠. 그만큼 이제 대비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아직은 기간이 남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유동헌 이석께서는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시장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세 가지 지표를 보여드립니다. 결국 세 가지를 원하는 건데요. 우선 달러, 강세가 아닌 안정.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안정입니다. 너무 과한 것은 싫어한다라는 것이고요. 달러를 안정시키고 싶다라는 얘기. 두 번째, 유가의 안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금리.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에는 안 좋다.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를 원한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결국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큰 폭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상승 여력이 있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선진국 시장,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거의 17% 정도의 상승 여력. 신흥국 시장은 거의 한 19% 정도의 상승 여력. 전체적으로 한 17%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17%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글로벌 증시가 큰 폭, 특히 미국 시장이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나스닥의 상승 여력은 너무나 높고요. 전체적으로 다 높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상승 여력은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대표할 만한 ETF나 관련 상품들을 간간히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업데이트된 수치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마무리를 짓죠. 네. 저는 성장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의 성장주는 IT 업종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바이오 생명공학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 98년부터 2000년대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의 상승폭을 한번 보시면 나스닥이 18개월 동안 203%, 나스닥의 IT가 290%, 나스닥의 생명공학이 555%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다면 당연히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QQQ, QLD, ETF, 나스닥 추종입니다. 여기에 이제 결국 IT를 추종하는 ETF, IYW, BGT, 그리고 RYT라는 게 있고요. 또한 바이오 관련해서 IBB, 그리고 대체 에너지는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싹터기이기 때문에 TAN, 태양광, 그리고 QCLN 정도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종목분만 가르쳐 드렸는데요. 다시 보기 통해서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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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